보청교는 그 외에도 독립운동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력투쟁이 어렵기 때문에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국외에 있는 독립단체에 보내는 그런 게 가장 아니면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런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기 간단 간단한 것들 보시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태울교인들의 어떤 특별법까지 만들죠. 바로 태울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경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태울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 정도로 활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김홍규라는 분은 보청교에 목방 주고 자금을 총괄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 사건이 있죠. 우리가 10만 원 사건으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해 임정으로도 보내려 했던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외국에서도 수많은 국제회의가 이루어지면 임시정부에서는 어쨌든 보내가지고 조선의 억울함과 조선의 독립을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파리에도 보내고 워싱턴에도 보내고 하는데 임시정부에서 보낼 때마다 보청교에서 그 비용들을 제공을 했다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당 쪽에서 세계약소민족회의에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자금을 지원을 보청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평양 출신 조만식 정의부 또 상해 임정. 임규를 통한 상해 임정에 5만 원 지원한 그런 사실도 있고요. 그 밑에 국민대표의 이열당과 김좌진의 신민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직접적으로 민족독립운동의 사례를 한 7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월교대의 군자급 모집 활동입니다. 원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921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량선인 2건, 2건 등 검거라고 명칭을 했는데 불량선인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탄압을 하고 검거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태울교도들이 태울교회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다. 조선은 조선인의 독립 만세에 의지해 독립해야만 하는 까닥에 우리 교도는 태울교회의 의지에 독립을 계획하여야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치 단결해야 된다 해서 이런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이거 두 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쪽에서 지금 자료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강원도, 전라도, 경상북도 쪽에는 자료가 많이 있고요. 나머지 쪽은 지금 자료가 이건 공문서 자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이제 공문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는 일제가 1945년 폐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뭡니까? 신사를 어쨌든 없애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문서 다 파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